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또선생 수능 영어 커리큘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의 수능 영어 런칭이 첫 해죠.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제 수능 영어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기초 독해, 점진적 독해, 문제풀이, 몰고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당히 멘트들이 다 되게 고리타분한 말들이죠. 뭐 이걸 좀 멋지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딱 직관적이죠. 어떤 수업들이 진행될지. 자, 이 수업들을 여러분 성적대에 맞춰서 어, 그럼 나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지? 어, 나는 그럼 뭐부터 들으면 될까? 어, 이렇게 들어도 될까?에 대한 설명들을 각 수업의 특징들 그리고 여러분 성적대에 맞는 추천 강좌들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 독해를 기초구문 독해라고 하고 이름을 프라이머로 지었어요. 뭐 프라이머? 여러분 프라이머가 뜻이 뭐죠? 우리 여자, 여학생 분들은 이 화장할 때 기초로 프라이머라는 걸 쓴다고 하죠. 자, 이게 뭐 프라이머 영어 단어로 보면 기초입문서, 기초침서 이런 뜻도 있는데 제가 프라이머로 지은 이유는 우리 건축할 때 우리 페인트 칠, 제일 밑바탕 페인트 칠하는 걸 프라이머 칠한다고 해요. 프라이머를 칠하는 게 제일 기본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기초구문 독해 이름을 그냥 프라이머로 지었는데 그냥 영어 이름 한 개 붙여놓은 거예요. 좀 있어 보이려고. 그냥 기초 독해요. 쉽게 말해서 기초 독해인데 이 강좌는 정말 영어 노베이스 학생들. 이 강좌를 보통 제 강의를 고3이나 N수생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겠지만 고3이나 N수생분들 중에서도 아, 제가 올해 수능을 치려고 하는데 혹은 고2, 고1 그 이하 학생들이 아, 제가 영어 기본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또는 명사, 형용사 이런 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영어의 기초가 아예 부족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초 독해를 없는 걸 한 개 만들었어요. 이거는 10강밖에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밑바탕 칠 좀 하자. 우리 기본은 닦고 가자. 이래서 기초, 정말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1, 2, 3, 4, 5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뭐 관계 대명사나 이런 것들 정말 기초적인 거 용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결국 이 수업의 메인은 독해 강좌의 메인은 점진적 독해, 프레임 이 강좌가 메인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데 이건 수능 평가원 6월, 9월 수능에 있는 기초 문장들이 그대로 가져와요. 그거를 독해할 건데 여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모르면 좀 곤란해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먼지, 점진적 독해도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조금 더 기초적이고 조금 더 쉬운 예문 가지고 기초, 구문, 독해해서 용어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주어는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됩니다. 이런 거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정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그래서 기초, 구문, 독해의 수강 대상은 정말 그냥 뭐 몇 등급 이하라고 표현하지도 않을게요. 아, 난 영어의 노베이스다. 정말 영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기초, 독해 이거 10강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이미 찍어놨거든요. 10강밖에 안 되고 교재도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엄청 얇고 강좌도 엄청 컴팩트하니까 이걸 먼저 수강하고 점진적 독해를 수강하는 걸 추천할게요. 근데 내가 주어 동사 목적은 뭐 정도는 안다. 1, 2, 3, 4, 5형식 구분 정도는 할 줄 안다. 4형식의 기브, 샌드 이런 동사 있는 거 안다. 여러분 초등,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기본은 조금 아는데 그래도 뭐 내가 한 영어 모의고사 성적은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안다 하면 기초구분 독해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바로 점진적 독해 수강하는 걸 추천할게요. 자, 점진적 독해는 뭐냐면 평권의 6월, 9월 수능 문제들 가지고 긴 문장들 여러분 독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평권 문제 풀어보면 한 문장이 3줄짜리, 4줄짜리 이런 문장들이 많죠. 그래서 그 문장들을 그냥 독해가 아니고 점진적 독해라고 이름을 부었어요. 제가 1, 2, 3, 4, 5형식 여러분 다 아는 용어 가지고 설명할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괜히 있어 보이려고 멋진 용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주어, 동사, 목적, 보호 1, 2, 3, 4, 5형식 이 용어들 가지고 다 설명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독해를 어떻게 설명해드릴 거냐면 되게 짧은 문장부터 원래 3줄, 4줄짜리 되게 긴 문장인데 여러분들 아는 1, 2, 3, 4, 5형식 문장의 뼈대부터 점점점 거품이 껴서 문장이 길어질 거예요. 점점점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 이거 독해 보세요. 꼭! 이렇게 할 텐데 그건 되게 짧은 문장이에요. 이런 거 장난하나 싶을 정도로 독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점점점 거품이 낄면 낄수록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가면서 제가 계속 거품을 하나씩 끼워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어? 이 정도는 독해할 수 있겠는데? 어? 이 정도는 독해할 수 있겠는데? 하다 보면 3줄, 4줄짜리 독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독해가 길어진다고 해서 점진적 독해예요. 제가 독해 강좌 이름을 프레임으로 지었는데 제가 글을 읽는 틀을 좀 짜드릴 거예요. 어? 근데 사실 프레임을 짠다라는 말이 우리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어요. 어? 그러는데 프레임을 짠다. 이게 보통 요즘에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이죠. 근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이 독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똑같은 글을 읽고 하나의 중심 내용, 똑같은 중심 내용을 도출해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게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똑같은 중심 내용, 똑같은 정답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독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레임 짜드릴 거예요. 이런 건 이걸 읽었을 때 어? 쌤,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독해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수능에 맞게 그래서 점진적 독해 강좌 가면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말이 수능 난이도의 독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문들도 전부 다 평가원의 6월, 9월 수능 기출 예문들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점진적 독해 스튜디오 버전은 24강 올라가 있거든요. 책도 꽤나 두껍고 문장도 500문장이 넘는 문장들여가지고 점진적 독해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 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저 유튜브 2017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정말 오래 했거든요. 수능 영어 강의만 올려서 구독자가 31만 명이 넘었는데 거기에 이 점진적 독해 강좌를 올렸었어요. 정말 조회수가 몇백만 회, 천만 회가 거의 넘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 독해 방식이 너무 좋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줄짜리, 네 줄짜리 긴 문장 던져주고 자, 독해 보세요. 못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다 독해해 주고 자, 여러분 이해됐죠? 그런 강좌가 아니에요. 정말 짧은, 정말 긴 문장의 뼈대들부터 점점점 거품이 붙어서 점점점 길어지는 독해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독해 강좌 많이 들어봤는데 쌤, 결국에 여러분 제가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한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결국 독해가 문제거든요. 3등급 이상이 가는 친구들도 아, 쌤, 제가 독해를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읽으면 맨날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 쌤, 좀 흐리멍텅하게 독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 독해 강좌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명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 강좌를 24강이나 되게 조금 찍었는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면 뭐 여기에 근데 뭐 소위 말해 야매니 편법이니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 전공법이에요. 1, 2, 3, 4, 5형식 이런 용어 쓸 거고 주호동사, 목적호, 보호, 관계대명사, 뭐 명사절 이런 용어 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확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 독해 수강 대상은 이게 제 독해 강좌의 메인이거든요. 이 수강 대상은 뭐 몇 등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독해가 애매한 모든 학생들이 들으세요. 뭐 2등급 이상 뭐 사실 1등급 이상 1등급 고정인 학생들은 독해가 문제인 학생들은 없어요. 1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점유용 독해 전혀 들을 필요 없고요. 문제풀이 바로 듣고 모의고사 들으면 돼요. 근데 내가 2등급이 2등급, 3등급 좀 왔다 갔다 할지언정 독해가 조금 애매하다. 항상 독해가 평가한 문제 막 푸는데 아 막 순서 삽입, 주제 제목, 빈칸 문제들에서 아 독해를 했는데 독해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이거 두 배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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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면 훨씬 더 빨리 수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해가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게 아닌 3등급 이하 모든 학생들은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주제 제목이나 순서 삽입이나 빈칸이 문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주제 제목이나 순서 삽입이나 빈칸이 안 풀린 친구들은 거기에 있는 주요 문장들 독해가 안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풀이 제가 문제풀이에서 뭐 주제 제목이나 순서 삽입이나 빈칸 다 설명해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독해 점진적 독해만큼 디테일하게 독해 안 해드려요. 독해는 툭툭툭 해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독해할 수 있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점진적 독해 강좌를 꼭 수강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걸 해야 어차피 여기 점진적 독해에서 다루는 문제들 문장들 전부 다 평가온 기출 문제거든요. 다 주제 제목이나 순서 삽입이나 빈칸에서 따온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 독해에 있는 수준의 독해는 할 수 있어야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주제 제목이나 순서 삽입이나 빈칸을 좀 수강할 만하다. 그래서 점진적 독해를 추천 수강 대상은 3등급 이하 학생들 조금 막 70점 후반 나오고 80점 초반 왔다 갔다 거리는 학생들도 점진적 독해를 한번 수강하는 걸 추천한다. 그 이하다. 70점 때 아니면 70점 중반 이하다. 그럼 다 점진 독해고 일단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강좌 할 겁니다. 문제풀이 듣기 전에 점진적 독해를 꼭 듣고 문제풀이를 듣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이거 약간 문제풀이 같은 독해 강좌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독해 강좌를 이때까지 들어봤을 거고 학원 다니면서 독해도 다 해봤겠지만 대개 여러분들이 들은 거랑 좀 다르게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뻔하고 제가 그냥 앞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해한 다음에 여러분 이해됐죠? 이거 필기하세요. 이런 수업 아니에요. 자 여러분 독해 보세요. 꼭 계속 여러분들한테 독해를 시킬 거라고. 왜? 필수 성분에서 계속 거품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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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거거든. 거기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이나 용어 설명 같은 거 다 해드리고 쉬운 거 가지고 예문으로 설명도 다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독해를 시킬 거예요. 이거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점유적 독해 부담 갖지 말고 꼭 들으세요. 시간 낭비 아닐 거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 강좌 이름을 매뉴얼이라고 지어뒀어요. 우리 매뉴얼 뜻이 뭐예요? 그 여러분 뭐 물건 같은 거 사면 뭐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풀이 강좌명으로 매뉴얼은 조금 부적절하긴 한데 저는 문제풀이 강좌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거든요. 쉬운 유형 중심내용 파악 간접쓰기 빈칸 추론 이 쉬운 유형에는 맥락 파악하기 유형과 세부성보 파악하기 유형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용어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여러분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매년 수능 학습방법 안내라는 걸 올려요. 그리고 2018학년도에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2018학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 학습방법 안내 이걸 누가 만든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수능 학습방법 안내를 매년 올려줘요. 그 말이 뭐예요? 수학능력시험을 학습방법 안내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올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풀라고 유형별로 다 나와있어요. 그 중심내용 파악이라고 평권이 명명한 거예요. 간접쓰기라고 빈칸추론이라고 맥락파악이라고 세부정보파악이라고 평권이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그냥 이 이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멋지게 용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제일 직관적이지 않나요? 한국교육과정 평권이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놨고 그래서 이 유형별로 문제풀이 강좌를 나눠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풀라고 그 학습방법 안내에 적혀있어요. 그걸 제가 매뉴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평권 학습방법 안내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교재 맨 앞장에다가 유형별로 맨 앞장에 한국교육과정 평권 학습방법 안내를 다 실어놨고요. 문제를 아무 그냥 기출문제 순서대로 쭉 배치한 게 아니고 제가 그 평권 학습방법 안내 즉 매뉴얼에 적힌 것대로 평권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해가지고 문제들을 다 배치해놨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요? 그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 평권이 이렇게 공부하라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교재도 그런 구성으로 배치가 돼 있고 제 수업도 그 그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쉬운 유형 맥락 파악하기 세부정보 파악에 여러분 뭐 18번 목적문제 19번 심경변화문제 25번 도표 26, 27, 28 일치, 불일치 그리고 43, 44, 45 장문 문제들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근데 막상 이 쉬운 유형들 뭐 이거 누가 들어? 야 돈 주고 누가 목적이나 심경이나 도표, 일치, 불일치나 장문 같은 걸 들어 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저 이거 꼭 듣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 10강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다 찍어놨는데 여러분 특히 하위권 학생들이 결국 수능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완벽하게 독해서 1, 2, 3, 4, 5번 다 고르면 너무 좋죠. 저도 그렇게 수업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독해가지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하면 누가 못 맞춰.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70분 안에 45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최대한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강의 보는 학생들은 수능 영어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넘쳐나는 학생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막 20분씩 남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시간이 부족한 제한된 그 시간 안에서 중심 내용 파악 여기에 주제 제목 들어있거든요. 간접수기 여기에 순서 삽입 들어있어요. 빈칸 출원이 빈칸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풀려면 여러분 저도 제가 수능 영어 가르치지만 빈칸 한 문제 5초만에 푸는 것 문장 삽입 10초만에 푸는 것 이런 방법 못 알려드려요. 주제 제목 5초만에 푸는 것 이런 거 알면 여러분들 알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걸로 강의하게 그럼 나 떼돈 벌 거 아니야. 그건 없지만 여러분 이 쉬운 문제들에서 목적, 심정, 도표, 일치, 브리치, 장문들에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남들 이거 한 문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2분만에 푸는 거 우리는 그래도 전형적인 문제라면 30초만에 풀 수 있으면 우리는 남들보다 1분 30초를 한 문제당 더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최소 30초나 1분씩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이거는 그게 되는 유형들이에요. 이것도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뭐 편법이나 야매 이런 게 아니고 평권의 학습 방법 안내 목적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도표, 일치, 브리치 같은 세부 정보 파악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평권 기출 문제들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틀릴까 봐 이 쉬운 문제들 뭐 목적, 심경, 도표, 일치, 브리치 장문들 틀릴까 봐 이 수업을 한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43, 44, 45 장문 푸는 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하위권 학생들. 근데 아니 사실 2등급, 3등급 받는 학생들도 이 문제 여러분들이 그냥 풀던 방식보다 이거 강의 듣고 10강밖에 안 된다니까요. 듣고 좀 체화한 다음에 문제 풀면 여러분 문제 푸는 속도가 확 빨라질 거예요. 저는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 순서대로 풀라고 안 해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1, 2, 3, 4가 우리 문제 푸는 순서랑도 일치해요. 쉬운 문제를 어차피 맞추는 정답률 높은 쉬운 문제를 모아서 먼저 다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심대용 파악 그 위에 쌓고 그 다음에 간접수기 풀고 그 다음에 빈칸 풀라고 할 거예요. 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서대로 문제 풀어야 성적이 오르니까 그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이 쉬운 유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또 선생님 커리큘럼 보니까 쉬운 유형 문제 풀이 쉬운 유형에는 목적, 신경, 도표 나 이딴 거 절대 안 틀린다. 난 안 들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성적 올리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서 이 문제들 여러분 그냥 평소 푸는 것보다 막상 수업 들어보면 되게 타당할 거예요. 왜? 매뉴얼이 기반으로 한다니까 평권의 학습 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평권이 목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어의를 살펴본 후 정독을 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놈의 주요 어의가 뭔지 어? 이 제가 그 문제 풀이 강좌 교재 보면 제가 다 수록해놨어요. 제가 직접 다 발췌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 그럼 내가 기초 문제 푸는데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강좌에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확 빨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낀 시간들 주제 제목 순서 삽입 빈칸에다 갖다 넣으라고 그래서 애들 성적 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8년 동안 하면서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 5년 동안 하면서 제 수업 듣고 성적 진짜 드라마틱하게 오른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5등급에서 2등급 되고 4등급에서 1등급 되고 뭐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많고 제 네이버 또 선생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애들이 성적표로 인증까지 해줬어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변화는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왜? 시간을 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쉬운 유형은 그런 수업이에요. 목적, 신경, 도표, 일치, 물치, 장문들 그 10문제에서 시간을 아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듣는 거 추천합니다. 3등급 2학생들은 무조건 듣고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이거 강의 10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빨리 들어보세요. 굉장히 타당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번 문제풀이 두 번째 강좌가 중심내용 파악입니다. 중심내용 파악 강좌에는 20번 주장, 22번 요지, 23번 제목, 24번 아, 23번 주제, 그리고 24번 제목 이 네 문제 다루고 있는데 자, 중심내용 파악 유형인데 여러분 보통 대입 파악이라고도 하죠. 주제, 제목 이 문제 유형들인데 얘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글의 전개 구조를 배울 거거든요. 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주제 제목 어떻게 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완벽하게 읽고 1, 2, 3, 4, 5번 선택지 완벽하게 분석하면 답 다 고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수업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냥 제가 영어 강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출문제 이거 몇 번 해석해봤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하고 옆에다가 판서 쫙 하고 자, 여러분 정답 골라보세요. 이해되죠? 나도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데 저 그렇게 수업 안 할 거예요. 평권이 중심내용 파악 유형의 문제를 풀려면 전개 구조 글의 기본적인 구성과 전개 구조를 공부해버려요. 그리고 평권이 전개 구조고 전개 구조의 역접 예시인과 비교되죠? 열거가 있대요. 그렇게 학습 방법 안내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교재 보면 그냥 소재별로 기출 연도별로 이렇게 제가 기출문제들을 깔아놓은 게 아니라 평권이 말한 그 전개 구조들을 역접 예시인과 비교되죠? 열거 그거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때까지 평권 기출문제 다 모아놓고 제가 직접 분류 다 했어요. 중심 파악 내용 유형 중에 역접 예시인과 비교되죠? 열거의 전개 구조 가진 걸로 다 분류한 다음에 그 역접 안에서도 디테일 싸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중심 내용 파악할 때 또 선생님 디테일 싸움이 있거든요. 우리 주요 문장의 대명사 처리하기 중요 필수 요구 표현들 잘 잡기 미스테이크 에러 같은 부정적 표현 잘 잡기 명령 표현 잘 잡기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넣어서 제가 유형별로 제가 다 분석해드리고 기출문제 어? 이건 이런 유형이니까 자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어? 방금 앞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전개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해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전개 구조일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미리 알고 독해하러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독해의 경중을 좀 따질 수 있어요. 자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니 여기를 읽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위에는 조금 가볍게 독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점진적 독해에서 배운 그 완벽한 독해는 이 뒷부분에다가 하자. 그래서 훨씬 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대신 여러분들이 14줄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대다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4줄 정도는 완벽하게 독해할 수 있다고. 그럼 나머지 10줄 정도는 조금 가볍게 했고 4줄만큼은 완벽하게 독해하자. 그 완벽하게 독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독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실 쉬운 문제까지는 독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심내용부터는 독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진적 독해 듣고 중심내용 수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내용 파악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매우 타당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한 문단의 중심내용은 하나거든. 그걸 찾는 독해를 할 거야. 그래서 중심내용 파악이라고 평권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중심내용 파악 유형을 평권의 학습 방법, 즉 매뉴얼에 맞게 설명해드릴 거예요. 듣고 나면 매우 타당할 거예요. 거기서 배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내용에서 배운 전개구조를 가지고 간접 쓰기랑 빈칸에서 그대로 쓸 거예요. 간접 쓰기에는 뭐가 또 여러분 순서 삽입 있죠? 순서 삽입도 여러분 요새 되게 어려워하죠. 그거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해한 다음에 여러분 주어진 문장 다음에 A, B, C 순서로 적절한 거 몇 번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수업 안 할 거예요. 평권의 학습 방법 안내해보면 간접 쓰기에는 명시적 단서라는 게 존재해요. 대명사, 지시어, 연결사. 옛날 쌍팔년도 때는 대명사가 많이 나왔어요. 히쉬 가지고 연결하는 거, 데이 가지고 연결하는 거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도 나와요. 왜? 평권 학습 방법 안내 그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연결사가 많이 써요. 그 연결사가 뭐야? 역접의 연결사, 예시, 인과, 비교대조, 나열의 연결사들. 전개구조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수업들이 다 연결이 돼요. 중심 내용에서 우리가 중심 내용 파악, 주제, 제목, 주장 요지를 풀려고 썼던 그 연결사들이 결국 간접 쓰기에서도 순서 문장 삽입의 정답의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꼭 듣고 간접 쓰기를 들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줘요. 제 수업은 이렇게 쭉쭉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 삽입에서도 그냥 제가 막 쭉 독해하다가 여러분 문장 삽입 같은 거 또 어? 여기서 딱 느낌이 이상하죠? 여기서 어? 독해가 끊기죠? 이거 여러분들이 독해 수준으로 안 되잖아. 내가 독해해 주니까 그게 느껴지겠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명시적 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명시적 단서가 안 되면 어? 쌤. 그럼 명시적 단서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평권 학습 방법 안내. 명시적 단서와 내용상 연결을 고려하고 있어요. 내용상 연결이 뭐예요? 독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명시적 단서가 안 되는 것들은 내용상 연결이 즉 독해에서 연결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평권의 학습 방법 안내에 기반해서 순서랑 삽입 또 기출 문제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냥 뭐 소재별로 철학은 철학대로 인문은 인문대로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라 뭐 2015학년부터 순서대로 쭉 분류한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들끼리 제가 다 묶어 놔드렸어요. 뭘 기반으로? 평권의 학습 방법. 즉 우리의 매뉴얼. 제가 그걸 매뉴얼이라고. 사실 이거 바이블이라고 지을까 싶었어.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전 종교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지으면 불구함이 있는 친구들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지었어요. 농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거를 진짜 이 매뉴얼을 저는 신격화해요. 여러분 수능 결국 평권이 내고 평권이 출제하니까 평권이 이렇게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해서 문제가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빈칸 추론은 그냥 중심 내용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에 보면 빈칸은 글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 핵심 내용과 관련 있는 세부사항이 주로 출제된다고 적혀있어. 그 말은 뭐야? 중심 내용만 찾으면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출제한 문제를 맞힐 수 있겠지. 근데 어디 낼 수도 있대. 핵심 내용과 관련 있는 세부사항에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빈칸에 다 틀린 거야. 왜? 아무 생각 없이 중심 내용 쭉 독했어. 그러니까 1번 보니까 이게 중심 내용이랑 맞아. 그러니까 1번 고른 친구들 다 틀린 거야. 왜? 사실 이 문제는 중심 내용이 낸 게 아니고 중심 내용과 관련 있는 세부사항이 낸 거거든. 그거에 맞게 제가 교재 구성 다 해놓고 강좌 구성도 다 해놨어요. 자, 제 문제풀이. 문제풀이 설명이 제일 길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좌들을 취사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고정 1등급이다. 이런 친구들은 보통 순서 삽입이나 빈칸이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순서 삽입이나 빈칸만 들어도 돼요. 근데 내가 좀 2등급이라서 아, 내가 좀 2등급인데 1등급을 좀 올리고 싶다. 아, 나 이거 쉬운 문제 같은 건 걱정 없다. 그런 친구들은 중심 내용이나 간접 쓰기, 빈칸 이것만 골라도 되는데 2, 3등급 왔다 갔다 한다. 70점 후반이나 80점 초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처음부터 들으세요. 여러분, 결국 쉬운, 여러분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 친구들이야말로 여러분 맨날 빈칸 1번으로 막 밀어버리잖아. 빈칸은 1번이 국룰이지 막 이러면서 요새 1번으로 잘 안 되잖아요. 자, 결국 시간 부족하면 시간은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엄청 해놓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쉬운 유형을 꼭 듣는 걸 추천해요. 여러분, 저거는 편법이나 스킬이 아니라 평가와 학습방법 안내대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부 안 하는 거, 제 직업이 뭐예요?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떠먹여드리는 게 제 직업이죠. 그래서 쉬운 유형, 목적, 심경, 도표, 일치, 불일치, 장문 같은 거 특히 장문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놨으니까 그냥 3등급 이하부터는 이거 순서대로 들으세요. 그걸 굉장히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교재에 문제풀이 강좌들 보면 교재에 보면 쉬운 유형에는 없는데 중심내용 파악이나 간접수기나 빈칸출원 보면 해설지에 또 선생 코멘트라고 제가 직접 코멘트를 다 달아놨어요. 이거 교재를 제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구성했거든요. 제가 정말 몇 년에 거쳐서 대치동 올라와서 5년 넘게 이 교재에만 매달렸어요. 사실 인강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어요. 훨씬 더 빨리 인강을 대비할 수 있었는데 제 욕심이었어요. 제 독해 강좌, 기초독해, 점진적 독해, 이 문제풀이 모든 강좌들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제가 직접 다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런칭이 조금 늦게 됐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제가 얘네들 가지고 대치동에서 정말 몇천 명이 넘는 학생들 매년 진짜 몇천 명 되는 학생들이 제 수업 수강해 줬었거든요. 검증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 모든 강의들이 다 올렸었잖아요. 유튜브는 여러분 오픈소스예요. 제가 만약에 이상한 걸 가르치고 오류가 있는 걸 가르치고 뭐 편법이나 뭐 여러분 말 그대로 스킬이나 야매 같은 걸 가르치고 안 통하는 게 있고 오류가 있었잖아요. 전 이미 여기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굉장히 검증되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어? 누구보다 더 정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독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좀 신날 거예요. 제가 템포 좀 빠르게. 자 여러분 이해됐죠? 쓸데없이 독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제가 넘길 거거든요. 왜? 아까 말했죠? 제가 해설지를 다 썼거든요. 거기에 해석 있고 여러분 선택지 해설도 다 있고 거기에 또 선생 코멘트들로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말들 거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감히 좀 넘길 부분들을 넘겨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야 또 선생 왜 지가 읽고 싶은 부분 아니냐? 그거를 이 매뉴얼로 설명해드릴 거예요. 얘가 이렇게 시키니까 제가 그 독해만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독해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평권 학습방법 안내고 제가 왜 그럴 수 있다? 어 쌤 저는 여기를 독해하고 싶은데요. 그거를 제가 뒤에 해설에다가 다 달아놨다고.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말들을 또 선생 코멘트에다가 다 달아놨으니까 제가 직접 다 타이핑한 거거든요. 그거 보고 복습까지 한 번에 될 거예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틀린 게 있으면 뒤에 해설지 펴보면 제가 직접 써놨기 때문에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말로 요약까지 해놨거든요. 제가 쓰는 말들로 막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더 뭐 자율학습도 될 거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수업이 조금 다른 강사분들이 뭐 어떻게 수업 저는 다른 강사분들이 수업 안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만의 그냥 스타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뭐 다른 분 거 들으면 되겠고 근데 이게 되게 템포도 빠르고 뭐 정신없겠지만 점진적 독해까지 수강을 하고 나서 이거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되게 타당할 거예요. 왜? 평권 학습방법 안내 매뉴얼로 하니까 기본으로 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선생 파이널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벌써 대치동에서 두 해 동안 또 선생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영어듣기까지 제작했거든요. 그 영어듣기도 EBS 그 영어듣기 녹음하는 성우들 분들이 그 스튜디오에서 직접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듣기까지 풀 만들어서 풀 모의고사로 2년 동안 대치동에서 수업했던 건데 올해는 또 새로 만들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좋은 문제들 반영해가지고 올해 또 최선을 다해서 영어듣기까지 풀 모의고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고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여러분 18번 제가 모의고사 만들 때 저는 18번도 신경 써요. 19번 신경변화 이렇게까지 신경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도표 일치, 부리치, 그리고 장문까지 이렇게까지 신경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제 제목, 순서, 삽입, 빈칸은 당연히 신경쓰고 근데 이 문제들도 다 모의고사 어떻게 만들 거다. 여러분들 결국 제 문제풀이 강좌 다 듣고 나면 기출문제 다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다. 좀 낯선 문제 가지고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또 선생님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 해설할 거예요. 왜? 문제들은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문제가 제작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강좌를 똑바로 들었다면 파이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술술 풀릴 거예요. 근데 조금 난이도는 어렵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워요. 수능지험장에서 그래도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으니까. 대신 이 모의고사의 출제 방법은 전부 다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 즉 우리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거니까 문제풀이 강좌 다 듣고 나서 어? 저 이제 좀 낯선 문제 가지고 적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 모의고사 가지고 직접 적용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찍을 건데 이 해설 강의도 다 제가 문제풀이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해설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그러면 제 1년 커리큘럼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을이 돼 있을 거고 이제 추워져가지고 수능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자 특강으로 29번 업법 유형만 따로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30번, 42번 어휘 문제들, 35번 흐름, 40번 요약, 21번 밑줄 같은 것들은 특강 형식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특강 형식으로 업법은 아마 올라갈 거고요. 이게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유형들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순서대로 수강하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영어 노베이스, 나 정말 기초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기초롭게 수강하시고 이거 10강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영어에 대한 기초어휘나 용어 같은 것들 다 정립한 다음에 점진적독게 수강하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대로 수강하시고 몰고사까지 수강하는 걸 추천하고요. 근데 제 슬로건이 당신이 바라는 점수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는 당연히 1등급 받으면 제일 좋아요. 저 만점 받으면 제일 좋은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 넘긴 되고 80점 넘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 중에는 제가 지금 5등급, 6등급 이렇게 되는데 4등급 되는데 저는 수능에서 2등급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수강 방법을 제안하면 제안드리면 기초독회를 먼저 들으시고요. 정말 내가 노베이스야. 그러면 기초독회를 먼저 들은 다음에 점진적독회가 좀 거부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진적독회가 어렵거든.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 거기에 있는 어휘들이 다 평권 실제 6월, 9월 수능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고3 거를 이게 어휘가 어려워서 독회가 어려웠고 사실 독회 강의 듣고 또 독회 강의 이렇게 점진적독회는 24강이나 되니까 이게 공부가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아 재미없어. 아 나 안 할래. 이렇게 좀 던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잘 들어요. 기초독회를 먼저 수강하고 기초독회를 꼭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 중에 1번 쉬운 유형이 있죠. 목적, 심경, 도표, 일치부리시, 장문들 이거 10강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먼저 들으세요. 점진적독회보다 쉬운 유형을 먼저 좀 듣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영어듣기가 37점이나 돼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영어듣기를 공부해가지고 영어듣기 37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선생 유튜브에 영어듣기 공부 방법 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영어듣기 강좌는 따로 안 찍었어요. 아직 거기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이거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17문제 영어듣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듣기 37점이에요. 37점에 여기 쉬운 유형이 뭐 있다 있어요. 목적, 심경, 도표, 일치부리시, 일치부리시, 일치부리시 그리고 장문, 장문, 장문 9문제나 되거든요. 이거 18점이에요. 얘네들 여러분도 지금 이거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특히 제가 이거 지금 대상으로 말하는 정말 하위권, 노베이스 학생들은 장문에서 틀리잖아. 도표에서 오래 걸리잖아. 심경 푸는 데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 쉽고 더 명확하게 푸는 방법들이 쉬운 문제에 올려놨거든요. 이 18점까지 더하면 여러분 이 문제만 풀어도 55점이에요. 근데 영어듣기 20분이면 끝나죠. 이 쉬운 문제들 푸는데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면 이걸 15분 풀면 15분 걸려도 35분 걸려있는 거잖아. 35분만에 55점 받고 여러분 영어 몇 분 친다? 70분 치잖아. 아직 35분이 남았어. 여러분 그러면 나 3등급만 받고 싶다. 3등급 70점이잖아. 그러면 남은 35분 동안 15점만 더 맞추면 여러분 3등급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바라는 점수까지 여러분들이 3등급을 원하면 쉬운 유형만 다 맞춰도 55점을 받아놓고 35분에 끊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쉬운 유형 영상 열심히 보고 열심히 연습해보잖아요. 이거 15분까지 절대 안 걸려요. 이걸 10분으로 줄일 수 있으면 55점을 맞았는데 내가 이게 15분이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푸는데 10분으로 줄였어. 그러면 30분밖에 안 걸리잖아. 여러분들한테 몇 분 남은 거야? 40분 남았어. 시험시간이. 그럼 40분 동안 내가 3등급만 받고 싶어. 그럼 15점만 받으면 돼. 어 근데 어 그러면 이 15점 받는데 40분 다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아까워. 어 나 더 풀고 어 나 2등급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74점씩 막 75점 나오고 그러면 원래 40몇 점 받던 친구들이 50몇 점 받던 친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 쌤 저 76점 받았어요. 저 너무 신나요. 이럴 것 같아. 아니야.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쌤 저 4점만 더 맞았으면 2등급인데 이런 말이야. 아쉽잖아. 그러니까 이 쉬운 유형 먼저 들어서 재미를 느끼란 말이야. 어 나 할 수 있겠는데. 뭔지 할 수 있겠는데. 이거만 들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이 18점 그냥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남은 문제들이 뭐냐면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에요. 그게 우리 문제풀이 중에 그 중심 내용 파악이잖아요. 어 그럼 전진적 독해 건너뛰고 어 나 쉬운 유형 다 들었으니까 문제풀이 쉬운 유형 들었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중에 중심 내용 파악 들어야지. 그게 아니야. 전진적 독해를 들어야 돼. 왜? 문제풀이에 뭐 남았다. 중심 내용 남았다 했잖아요. 중심 내용 파악의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거든요. 그 문제 풀려면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베이스 학생들은 기초 독해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걸 듣고 쉬운 유형 먼저 들어서 이 점수 받아놓고 18점 받아놓고 이거 체화한 다음에 열심히 연습해서 이거 10분 만에 풀 수 있도록 하면 영어 모의고사 시작하고 여러분 수능 시작하고 30분 동안 55점 받아놨을 거야. 영어 듣기가 다 맞는다는 가정에 그러고 나면 점진적 독해 버틸 수 있다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거든. 아 나 조금만 더 하면 2등급도 받을 수 있네. 아 나 조금만 더 하면 1등급도 받을 수 있겠네. 하려면 그때는 이게 필수야. 문제풀이 중에 남은 거 뭐? 중심 내용 파악 주제 제목 주장 요지 그리고 간접 쓰기 흐름 순서 삽입 요약 그리고 빈칸 추론 풀려면 독해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푸는 걸 이 순서대로 수강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그래서 기초독해 듣고 문제풀이 강좌 중에 쉬운 유형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전진적 독해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제풀이 뭐 남았다? 중심 내용 간접 쓰기 빈칸 그거 듣고 아 나 욕심이 생길 거예요. 이까지 들으면 여러분 2등급 받을 거예요. 어 80 몇 점? 막 83점? 84점? 86점?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모의고사 한번 풀어봐요. 아니야 어 쌤 이거 다 다 들었는데 저 단어가 너무 부족하고 아직 독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70점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모의고사 가지고 연습하라고. 자 제 모의고사는 저는 1등급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성적대가 다 다르잖아. 누구는 40점 되고 누구는 50점 되고 누구는 60점 되고 60점 되고 70점 되고 80점 되고 90점 되고 있잖아요. 이 모의고사는 뭐 쌤 그럼 모의고사는 몇 등급만 들을 수 있어요? 4등급도 들어. 왜? 4등급에서 2등급 되고 싶잖아. 3등급도 들어.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 올라가고 싶잖아. 2등급도 듣는 거지. 1등급 올라가고 싶으면 자기가 이 문제를 계속 풀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독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수능 영어가 140분 시험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 정독해가지고 답 고르면 돼. 근데 수능 영어는 70분이라고. 이 시간 안에 내가 몇 점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시험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모의고사로 최종 점검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점수들을 쌓는다고 표현하거든요. 항상 영어 듣기 제일 기본이 돼야 돼요. 영어 듣기 17문제 20분 동안 37점 쌓고 그 위에 쉬운 문제를 쌓을 거예요. 18점을 쌓고 그 위에 중심내용을 쌓을 거예요. 그 위에 간접 쓰기 쌓고 그 위에 빈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해도 요거만 해도 요거만 해도 요거만 해도 등급대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하는 점수까지 여러분들이 나 3등급만 받아도 된다. 그러면 중심내용 파악까지만 풀어도 이거 영어 듣기 안 틀리고 쉬운 문제 안 틀릴 거잖아요. 영어 듣기 안 틀리고 쉬운 문제 안 틀리고 중심내용 파악까지 제대로 풀고 남은 거 그냥 한 번으로 밀어도 3등급은 나와요. 근데 조금만 더 하면 2등급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점진족 독해 꼭 들으시고 문제풀이 중심내용 다 듣고 간접 쓰기까지 들으라고 간접 쓰기까지 완벽하게 푸시면 2등급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쯤 하니까 내가 좀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빈칸까지 수강하라고 빈칸까지 들으면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거를 모의고사로 완성시키라고 낯선 문제로 적용해봐서 내가 이렇게 전력이 많이 올랐구나 느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요 순서보다 수강 순서가 기초독해 점진족 독해 문제풀이 모의고사 요렇게 하면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특히 하위권 친구들은 공부에 익숙하지 않자 여러분 인강만 계속 보는 게 지겹잖아요. 독해 강의만 계속하면 지겨워. 그러니까 뭘 끼워 넣어봐라 기초독해 다음에 문제풀이 중에 쉬운 요원을 끼워 넣어봐라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녀석이었네. 나 좀 하네. 재미있는데. 좀 더 해볼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윤용에서 점진족 독해 들어갔더니 점진족 독해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진족 독해 뼈대에 거품들이 붙어가지고 점점점 길어진다고 재밌게 제가 수업해놨어요. 막 여러분 제 수업이 막 재밌진 않아요. 막 제가 여러분 막 저희 이제 저희 학원이라고 저희 회사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이기상쌤처럼 저 이기상쌤처럼 제가 재밌게 하고 싶으면 저는 재밌지가 않아서 근데 수업 자체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점점점 느는 게 여러분 손으로 느껴질 거야. 내가 이거 하면 할수록 처음에 안 됐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중심내용 파악하고 간접수기하고 빈칸 추론하고 모의고사까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강평 쓰고 있을 거야. 내년에 내년 수능 잘 쳐가지고 쌤 저 몇 등급이었는데 이렇게 성적 올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쓰고 있을 거라고. 제가 유튜브 굉장히 오래 저희 2017년 10월부터 유튜브 8년 동안 정말 수능영어 강의만 올려가지고 저 유튜브에 광고 한 번도 안 받아 봤거든요. 오로지 수능영어 강의만 올렸어요. 저 꼭 이 메가스터디의 수능영어 강사로 데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좀 더 빨리 인강 데뷔할 수 있었는데 저 안 하고 굳이 기다렸다가 여기 왔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강 강사로서 꿈이었어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영어 강의를 하는 거에. 근데 정말 이걸 위해서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 5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선생님은 유튜브에 얼굴도 잘 안 미치고 왜 광고도 안 받고 이렇게 현장 강의만 고집하시냐 그랬는데 그게 좀 있었어요. 강사는 현장에 좀 굴러야 된다라는 고지식한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애들이랑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수업하면 제 강의실에 오는 막 150명씩 반에 있거든요. 이렇게 수업하면 이렇게 수업하면 애들이 좀 지루해하네. 이렇게 수업했더니 애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졸려하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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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듬어진 상태에서 인강에 런칭을 하고 싶었어요. 좀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강 첫해다 보니까 조금 서툰 면이 있겠죠. 그 막상 커리큘럼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보다 사실 기초 독해나 점진적 독해나 쉬운 유형 이런 거 다 촬영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독해를 제일 먼저 찍었는데 이거 막 보면 여러분 제가 막 시선을 막 이런 거 밑에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 밑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처음에 저도 어색해가지고 막 모니터 왜냐하면 150명 앞에서 이렇게 맨날 수업을 가득한 막 진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다가 여기는 카메라밖에 없거든. 조금 어색했는데 그냥 이런 사태다 보니까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이거 정말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 쟤는 유튜브 하다가 강사가 됐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전부터 스무살부터 저는 과외를 했거든요. 계속 학생들이 과외 계속 하다가 그게 과외가 좀 유명해져서 그룹 과외로 커졌고요. 그룹 과외가 되다가 제 학원을 차렸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다가 학생이 알뚜기였나 2017년에 어떤 학생이 미술한 학생이었거든요. 걔가 6월 모고사 때 40 몇 점이었는데 제 수업 듣고 9월 모고사 때 88점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때 유튜브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생들 말을 잘 들으려고요. 그 유튜브가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꿔줬죠. 어떻게 보면 그냥 동네 학원 강사였는데 유튜브를 쌤이 가르치는 거 이거 지금 그때 애들한테 쉬운 유형 이런 거 가르쳐줬어요. 이거 어떻게 풀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점수를 쌓는다고 표현했죠. 그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6월에 40 몇 점이었는데 9월에 84점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아이폰으로 이렇게 핸드폰 거치돼가지고 촬영해본 게 어떻게 보면 또 선생이 시작이죠. 하지만 강사로서의 삶은 그 훨씬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유튜브는 여러분 정말 야생이죠. 저는 밖에서 아까 문제풀이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정말 많은 분들께 검증받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독해 강자들도 유튜브에 올렸었던 거고 문제풀이들도 이슈윤이용부터 어려운 빈칸출원까지 어떻게 풀어야 된다 다 올렸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전 이미 여기 없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교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이 배치들 문제 배치들이나 강좌 구성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정말 현장에서 굴렀어요. 일부러 현장에서 구르면서 학생들이랑 이렇게 수업하면서 정말 똑같은 수업을 일주일에 6번씩 하면서 문제풀이 독해 강좌 똑같은 거하고 강의 6번씩 하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듬고 다듬었어요. 그래서 여기 강좌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결국 원하는 건 성적 향상이잖아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자신 있고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라는 아쉬움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자부할 수 있어요. 아! 사상루각이라고 표현하죠. 모래성을 쌓기보다는 굉장히 단단한 성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우리 기초동쾌 프라이머 미치 잘했죠. 그리고 나서 프라임 틀 완벽하게 쌓은 다음에 틀 제대로 잡은 다음에 의위에다가 제대로 된 성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런칭한 만큼 그만큼 준비기간은 길었으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수업 제일 정제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겠죠. 이 순서대로 들으시고 혹시나 수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궁금한 게 있거나 어떻게 물어보시면 제가 런칭 첫 회는 제가 질답을 다 할 거거든요. 제가 답변도 다 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다 다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렇게 수강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첫 해인 만큼 제가 질답을 굳이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고 강의하다 보면 또 실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바로바로 반영해서 다 뭐 영상을 재촬영해야 된다면 영상 바로 재촬영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할 거거든요. 교재에 뭐 오탈자가 있으면 그것도 바로 반영할 거고 그러니까 조금 어 쟤는 첫 해니까 첫 해는 걸러 이게 아니라 정말 오래 준비를 했고 현장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오래 준비를 했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강의가 될 거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